안녕하세요 최프란입니다 네 오늘은 거의 뭐 디지털 아일리지 이거 막강이죠 이런 부분은 이제 마지막이니까 소셜 임플리케이션 사회적으로 이게 무슨 함의가 있는지 그 부분 이야기 하면서 대단하네 이제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세스먼트 엔지니어링은 여기서 끝이 나요 그래서 학생들 수업시간 할 때는 이게 다른 내용들이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레퍼런스는 뭐 그렇습니다 임플리케이션 계속 지금 요즘 계속 하고 있으니까 임플리케이션이 여러 개가 있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뭐 이게 기술로 바라볼 거냐 학습으로 바라볼 거냐 뭐 사이코메트릭으로 바라볼 거냐 뭐 이런 용어도 많은데 다시 처음 퀘션로 돌아와요 마지막에는 우리가 처음에 할 때 왜 디지털 아일리지 처음 강의할 때 지식의 전승에 대해서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가 다음 세대의 지식을 어떻게 넘겨줄 거고 지식을 넘겨주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뭐 케이브맨이 동굴에다가 그림 그린 것부터 시작해서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주간 얘기 나오고 무슨 상향 문자 얘기 나오고 다 나왔었잖아요 우리 기술이 발전하면 우리 옛날에 뭐 요즘 비트코인이 하도 난리니까 옛날에는 돈이라는 거를 조개로 썼다가 요즘엔 비트코인 써가지고 디지털 캐시 시스템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돈이라는 것도 발전하잖아요 지식을 잘 관리하고 넘겨주는 것도 발전하는데 그중에서 이제 디지털 아일리지가 일을 하면 그럼 사회적인 이슈가 있어요 단순하게 무슨 학문이거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지식의 전승에 대한 기술이라고 보면 사회적인 임플리케이션이 있죠 그래서 그거에 관련돼서 오늘 조금 나눠서 그러면 좀 큰 아주 진짜 매크로한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 그럼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인문학적 통찰을 가지고 이제 휴먼 카인드가 어떻게 진화돼 나가는지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디지털 아일리지를 보는 뜬구름을 잡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 공대 출신을 싫어합니다 너무 너무 깨운 염적이야 이러시면서 자 사이코메트리기 임플리케이션 우리는 그래도 뭐 죽이 됐든 밥이 됐든 우리는 사이코메트리션들이니까 여기 와서 벌드르티 웰라이빌리 다임이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러닝은 또 우리가 특히나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죠 그죠? 학습에 대해서 어떤 임플리케이션이 있는지도 이야기를 했었고 기술 우리는 좀 기술이 딸리지만 그래도 기술 근처에 있어야지 뭔가 미래지향적이게 되니까 테크놀로지로 바라봤을 때 우리가 어떤 임플리케이션이 있는지 이런 것도 다 했습니다 오늘은 소셜 임플리케이션이니까 다 연결이 돼 있겠죠 당연히 근데 퍼블릭 임플리케이션을 바라볼 때는요 이제 어떻게 연결이 돼 있냐면 기술을 가지고 이노베이티브하게 한다라는 것과 많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항상 여러분들이 기술을 가지고 어세스먼트를 이노베이티브화 할 거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용어를 하면 올킬입니다 요즘 어디 가서 무슨 프로젝트를 하든 뭘 하든 자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시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엑셀레이드가 됐는데 이러고 시작하면요 대통령 앞에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다 경청을 하는 분위기인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주로 갈 때 어세스먼트를 타고 교육을 발전시키고 어세스먼트를 타고 러닝을 발전시키는데 조금 크게 보는 거예요 이제는 어세스먼트를 타고 교육하고 어세스먼트와 러닝을 했을 때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사회잖아요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거 있죠 지식을 전달하는 그 테크놀로지라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소셜 할 때는 동굴에 상향 문짝 적어놓고 조개로 무슨 뭐 이게 돈인데 한 푼 두 푼 하고 큰 돌 깎아가지고 돈처럼 쓰던 게 비트코인으로 발전하는 것처럼 자 우리도 이제는 지식을 우리한테 다음 세대에 전달을 할 때 어떻게 저장하고 관리해서 전달을 할 건가에 대한 이슈로 디지털 아울러지를 이야기를 하시면 예를 들어서 담론이 커집니다 그렇게 큰 곳에서 이야기를 해야지 좀 경청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보면요 우리가 인테그러티 융통합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한국에서도 융합과 통합을 하는 거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건드려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면 융통합이 지식에 대한 융합과 통합이 어떻게 잘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앵글을 잡고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지식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관리해가지고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치는 방법론 자체가 얼마나 서스테이너블해지는지에 대해서 키워드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소셜하고 퍼블릭에서는 이해를 합니다 여기 할 때는 validity, reliability 이런 거 이야기했었잖아요 여기 온톨로지 이런 거 이야기했었고 여기 할 때는 무슨 피드백 모형이나 이런 거 이야기하고 학습 이론 같은 거 이야기했는데 여기 이야기할 때는 서스테이너블리티로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주죠 얼마나 지속가능하게 우리가 이거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슈를 하시고 또 좋은 거, accessibility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를 했을 때 이 시스템 자체가 얼마나 액세서블하게 해지냐라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러닝이 됐든 무슨 어세스먼트가 됐든 그쵸? 그래서 이 세 가지 용어를 잘 써서 이제 소셜 애스펙트에 대한 임플리케이션들을 잡아내서 소위 말하는 썰을 푸셔야 되는 거고 fairness, validity 보다는 fairness가 중요하기 시작을 합니다 validity는 여기서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요 바깥으로 나와 보세요 바깥으로 나오면 이 시스템이 얼마나 페어하게 더 페어하게 해주는가가 더 중요한 이슈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를 하시면 되고요 describe를 잘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이내믹한 프로세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특히 이쪽에서 할 때는 테크놀로지나 러닝 사이언스 할 때 다이내믹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다이내믹한 프로세스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통계 모형을 만들 때 스택틱하게 계산기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다이내믹한 프로세스를 만드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게 주고받고 주고받고 이렇게 학생하고 주고받든 우리 시스템이 전문가하고 주고받든 간에 전체적으로 다이내믹한 프로세스를 만든다는 것에 초점을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에 마지막 강의가 이 absolute knowledge 해결 선생님의 절대지로 이용을 하는데 절대적인 지식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잖아요 프로세스니까 지식이 계속 갖다 놓고 밸리데이딩 계속하면 좋은 지식으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이제 축적이 되잖아요 다 이런 것도 좋은 얘기들 많이 fair하고 accessible하고 이런 지식이 근데 이제 universal validity valid한 지식으로 넘어가잖아요 universally valid한 지식으로 넘어가면서 이 지식의 아이디어가 결국엔 디지털 knowledge가 향해 가는 게 해결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절대지 절대지성하고 이렇게 어떻게 닿아 있는가를 이야기하면서 또 개똥차락이 나왔다고 그렇게 하시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이제 디지털 knowledge의 마지막이 정리가 됩니다 자 recycle, reuse, reduce 이야기 많이 했었죠 이거는 reverse engineering 할 때 나왔던 거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AIG를 할 때 이렇게 해주면서 reverse engineering이 얼마나 유용했는가 reverse engineering modeling 할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3R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근데 이게 그냥 프랙티컬하게 좋은 거다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지만 전체 시스템을 sustainable하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sustainability의 angle을 가지고 이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socially sustainable하게 됩니다 우리가 했던 걸 또 갖다 버리고 또 갖다 버리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기 때문에 비싸고 또 테스트 시큐티 이슈 생기고 테스트 시큐티 이슈가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bleach하면 어떻게 돼요 unfair 뭐 이러면서 또 야 뭐 갈아라 저 위원장 갈아라 저기 잘라라 뭐 이러면서 맨날 시험에 밸런싱에 실패했습니다 시험이 유출이 됐습니다 뭐 아빠 잘못이네 딸 잘못이네 맨날 이렇게 하는 부분은 베이스 이름 가지고 이제 아이템 모델로 넘어가서 여기는 간단하지만 간단하지 않았죠 우리 할 때 그죠 그다음에 왜냐하면 이게 온톨로지 모형까지 이렇게 뽑아내는 거잖아요 문항을 가지고 뽑아내는 거잖아요 거기서 그거 할 때는 문항을 recycle 한다라는 거예요 갖다 버리지 않고 이제 가서 recycle 잘 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많은 문항을 만들 때 여기서 갖고 물려받는다 그랬죠 문항에 대한 스트럭처만 물려받는 거 아닙니다 난이도도 물려받는 거예요 물려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베이스 아이템이 없을 때 칼리브레이션 LLTM 돌리는 거 하고 베이스 아이템의 난이도를 가지고 LLTM을 돌리는 거 하고는 천차만별이에요 뭐가 천차만별입니까 우리가 필요로 되는 칼리브레이션 샘플 사이즈가 드라마틱하게 줄어든다고요 미슬레비 선생님 페이퍼 보여드렸죠 No or Small Data Psychometric 아주 데이터 없이도 사이코메틱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정보가 확실하면 그쵸 그래서 그 95% 이상의 샘플 사이즈가 리덕션 된다고 미슬레비 선생님이 맨날에 쓰신 페이퍼가 있습니다 저번에 사이테이션 했기 때문에 여기는 어떤 의미예요 그러면 칼리브레이션 모델을 어마어마하게 도와준다고 그랬죠 베이지 안으로 프라이얼 오일을 갖다 쓰고 이걸 돌리기 시작하면 샘플 사이즈 다 준다고 아무것도 없으면 처음부터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Reduce라는 거예요 학생들이 학생들한테 이거를 칼리브레이션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이템 모델 만들어도 하늘에 뚝 떨어지나 그렇지 않죠 그런데 소셜 임플리케이션을 잡아내셔야 됩니다 여기서 학생들을 통해서 칼리브레이션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사이즈를 줄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은 학생들은 학교에 갈 때 공부하러 가는 거지 우리 아이템 칼리브레이션을 해주려고 학교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회사에 무슨 뭐 갈 때마다 저는 그랜트 IS 나무 이런데 리뷰어 들어갈 때마다 그 잔소리 합니다 학생들한테 그렇게 쓰지 말라고 그게 왜 공짜냐고 학생들 시간은 학습으로 보장을 해줘야지 시험 치는데 니네들 제대로 된 문항도 아닌 걸 가지고 칼리브레이션 하는데 애들을 써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때 뭐다? 리듀스 된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통계적으로 리듀스 된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소셜 임플리케이션 할 때는 학생들을 보호해요 시험은 적으면 적을 수 없잖아요 이런 시험은 예를 들어서 그래서 스마트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리버스 엔지니링 할 때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 소셜 임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다시 아이템 모델을 reuse 하는 거는 리버스 엔지니링이 꽂히니까 바꿔서 쓰면 되는 거니까 다시 한 번 더 리버스 엔지니링 이 부분 reduce 하는 거 있죠 칼리브레이션이 더 잘 되게 하는 거는 학생들 보호라는 의미로 public 혹은 소셜 임플리케이션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걸 reuse 해주니까 어때요 이걸 recycle 하니까 어때요 좀 더 sustainable 해진다 이런 용어를 쓰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가격이 좀 싸지고 옛날에 만들었던 거 다 따버릴 필요 없이 여기서 액기스 뽑아가지고 잘 쓰자 뭐 이런 걸로 넘어가는 거니까 이야기 계속 했었던 이야기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지진이 났습니다 지진 나면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에 시험 칠 때 지진 나면 안 됩니다 지하철도 스탑해야 되고 날아가는 비행기도 그만둬야 돼요 시험 칠 때는 그런데 지진이 컨트롤 되냐고요 지하철은 그때 수능할 때 지하철 움직이지 마세요 비행기 뜨지 마세요 경작 울리지 마세요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지진이 컨트롤 되냐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리스크가 한 번 우리가 대한민국 전체가 한 번 당했잖아요 컨트롤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짓을 했습니까? 야! 패럴렐 폼을 만들면 되겠네 그렇잖아요 이거 하나 더 만들어라 백업 테스트를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팔러시는 자 보세요 만들 때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이거 비슷한 거 이런 거 바꿔가지고 만들어라 이렇게 하는데 그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크냐고 첫 번째는요 이게 패럴렐인지 패럴렐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데이터가 없으면 이렇게 그냥 이론적으로 만든 거 있잖아요 그냥 한 두부 만들면 되겠네 무슨 두부 뭐 두부 무침 하나 두부 만들면 되겠네가 말만 두부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줌마 두부 주세요 그런다고 두부가 나오냐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무식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두부 만들면 패럴렐 테스트 된다는 거는 무식이 진짜 그렇잖아요 우리 그 무식함 깨려고 지금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AIG 자체가 엔진이 돼야 돼요 아무리 하이스테이크 테스트가 된다 하더라도 모형을 만들어서 백업 테스트를 만들어내는 이 준비 자체가 돼야 된다고 처음부터 좋아요 테스트 시큐리티 컨셉 합니다 좋은 모형을 만드는 작업이 스피드가 필요하다 모형 자체를 빨리 만드는 게 그래야지 백업 테스트를 두부를 하든지 세부를 하든지 세모를 하든지 무슨 뭐 할 거 아닙니까? 두부 조림을 하든지 두부 조림 먹고 싶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내진 설계다 뭐 이런 이야기를 써서 제가 아이템 패럴렐 테스트를 만드는 거에 대한 밸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했었고요 그 소셜 임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패럴 테스트를 안 만들어놨을 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사회가 가지는 비용이라는 걸 계산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회적인 비용을 이야기를 할 때는요 그 비용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페어리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페어리스에서 이야기를 할 때 테스트 어카머데이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돋보기를 써야 돼요 모니터를 큰 거를 해야 됩니다 안경을 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안경 끼는 게 unfair한 거냐고 끼워주는 게 안 보이는 사람한테 보이게 해주는 거는 테스트의 fairness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테스트 어카머데이션 해주려면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왜 꼭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왜 꼭 그렇게 그런 액센트를 가진 사람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주 레프리젠터티브 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를 들어서 표준어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표준은 폭력이에요 부산에서는 그런 용어 안 쓴다니까 그렇잖아요 부산에서는 그런 말을 안 쓴다니까 그렇게 안 살았다니까 그런데 표준을 써버리면 부산 사람들이 손해받는 거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럼 서울 사람들이 어드밴티지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이 뭘 수도에 사니까 자기가 그걸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심하게 이야기하면 파워게임이라는 거예요 표준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파워게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fairness 이슈로 들어갑니다 fairness 이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면 간단하게 봐요 오케이 그럼 꼭 서울말이 아니고 그럼 경상도 사투리로도 한번 해주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될 때는 test accommodation이라는 용어로 해주는 거예요 잘 보세요 fairness 이슈가 validity하고는 약간 틀리지만 파워게임이기 때문에 이 fairness가 가면 갈수록 증강이 됩니다 그때는 test accommodation이라는 용어로 들어온다고요 practical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왜냐하면 돋보기가 필요한 애들한테 돋보기를 주는 게 fair하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데 안경을 끼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표준말로라는 게 표준말이라는 게 서울이 수도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지방에 사는 애들은 그냥 unfair한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 발달되어 있는 거고 한국 같은 경우는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그러고 끝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그젬플 같은 거 보면 읽어줄 수 있고 우리 이그젬플 할 때 여기 있는 걸 읽어주잖아요 잘 못 보는 애들은 난독증 있는 애들은 읽어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꼭 왜 이 여자의 목소리로만 들어야 되냐고 다른 액센트로 해서 들려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런 테크놀로지들이 test accommodation은요 fairness로 해서 계속해서 야기가 되는 부분이고 지적이 되는 부분입니다 disability study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거창하게 disability까지 안 가더라도 근데 이런 소셜한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냥 이거를 하나하나 옛날처럼 그렇게 만들면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아이템 컴퓨터라이즈드 아이랩 모델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이게 자연스러워요 이런 거를 해주는 거 자체가 자연스럽게 된다고 왜냐하면 테크놀로지가 이미 되어 있는 곳에서 일을 해서 텍스트 스피치가 됐든 가져오는 거니까 자연스럽다고요 비용이 그렇게 추가적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지가 않는다고 힘든 아이들 어려운 아이들 폭력이 아니라 내가 시험 만드는 사람들 이걸로 해서 시험 쳐야지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런 거를 제공해줘서 조금이라도 여기 때문에 상처받거나 그 뭐죠? fair한 거를 갖다가 해줄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자는 거는요 social value에 대한 의심입니다 이게 잘 되어 있는 나라들 있잖아요 이게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에요 이런 거를 갖다가 세세하게 봐줘서 야 조용해라 이건 내가 하면 내가 한 거지 너는 뭔데? 라고 이야기하는 내가 후진국이고 이런 것들을 잘 보듬어주고 다독그려주고 만들어주는 곳이 우리가 말하는 선진국이 되는 겁니다 선진국 하자고 이제 대한민국도 미국만 선진국 하란 법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제가 뭐 policy 포럼에 policy paper는 제가 잘 못 줬는데 teacher empowered assessment라는 컨셉을 가져와 봤습니다 결국에는 뭐 이 assessment engineering tea time이라고 이야기하는데 tea가 무슨 마시는 tea 말고 결국에는요 선생님에 대한 스킬 선생님에 대한 knowledge psychology 혹은 선생님이 어세서로서의 능력 있죠 내가 subject matter는 안 건드릴게 선생님이 얼마나 똑똑해야지 선생님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안 건드릴 텐데 최소한 선생님이 얼마나 기본적인 어세서의 능력은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는 responsible하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사이코멘트리션 입장에서 왜 그러냐 하면요 선생님한테 권한을 주자라는 거예요 기술을 통해서 선생님이 standardized assessment item을 만들고 거기에 비슷하게 되는 아이템을 만들어서 줘서 선생님한테 책임 선생님한테 권한을 부여하자는 거예요 자유도를 부여하자는 거예요 이 digital knowledge system이나 AIG를 통해서 근데 그거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 이야기인데 당신이 얼마나 좋은 어세서인지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쓰는 순간 옛날에는 standardized assessment를 썼기 때문에 선생님이 좋은 어세서일 필요가 없었어요 문항 갖다 쓰는데 자기가 만드는 것도 아닌데 베끼어 쓰거나 그쵸 근데 이걸 하게 되면 얼마나 좋은 문항 내가 만든 심지어는 내가 선생님이 만든 문항이 클라스움에서 만든 문항이 이 anchored item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좋은 문항인지도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 프레임업 자체가 그리고 선생님의 그 스킬들 subject matter expert knowledge도 시스템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학생의 이슈가 아닙니다 선생님에 대한 accountability system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선생님의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할 거냐에 대한 이슈인 거예요 그러려면 권한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대신 책임도 같이 가지는 거예요 권한을 주는 겁니다 당신은 그럼 어세서서 다 알아서 해봐 내가 standardized assessment item하고 다 밀어줄 테니까 여기서 AIG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대신 당신이 만든 문항이 얼마나 좋은 문항인지도 나는 알 수 있어 이제 당신이 얼마나 좋은 어세서인지도 우리는 알 수 있어 네가 만들어봐 그럼 예를 들어서 당신이 만들어보세요 이걸 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21세기에 우리가 접근해야 되지 않냐 계속 싸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뭐 나는 안 할래요 시험 없애세요 클래스룸에서 다 끝날 거예요 내가 다 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게 물론 미국은 뭐 한국은 왔다 갔다 싸우고 갔다 미국은 안 됩니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들이 가만 안 있어요 학생들이 얼마나 제대로 하는지에 대한 알 권리가 그게 보장을 안 해주면요 선생님한테서 그냥 뭐 주먹국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할 수도 있게 해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스탠덜다이지로 다 뺏어오자는 게 아니라 이런 기술을 가지고 선생님이 하실 수 있게끔 해서 책임하고 권한하고 같이 드리자라는 거예요 그게 이게 컨셉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셜학의 팔러스 임플리케이션이 커지더라고 그러고 끝났습니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라고 하고서 살짝 끝났죠 후폭풍이 좀 있어서 슬쩍 넘어갔습니다 지금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텍스트 assessment on textbook AOT라는 그런 게 있는데요 저희가 자 보세요 커리큘럼 가지고 모형 만들어서 문학 만든 다음에 어쩐다 그랬어요 정말로 다양한 러닝 애플리케이션을 다 공유해서 쓸 수 있다고 그랬죠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유출이고 필요 없이 갖다 다 쓰면 돼요 그리고 정말로 많은 다양한 곳을 통해 가지고 채널을 통해 가지고 시험만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제 데이터가 뭐 학습이 됐든 교과서가 됐든 앱이 됐든 게임이 됐든 거기서 데이터가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데이터에 데이터가 들어오는 그 컨텍스트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퀄러티가 높아진다 그랬죠 근데 이게 잘 보세요 교육이 왜 지금 제대로 안 되냐면요 아날로그 세상에서 교육이 디지털 교육에서 안 되는 게 커리큘럼 따로 인스트럭션 따로 어세스먼트 따로 국밥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조금 비슷하긴 하지만 얘네들의 코를레이션이 너무 낮다고 예를 들어서 아니 커리큘럼 보고 선생님들 해석이 다 제각각이야 난 이렇게 해석했어 교과 과정 보고 교과 목표 보고 해석하는 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얼라인먼트가 얼마나 돼 있는지 확인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어세스먼트 마찬가지입니다 커리큘럼 보고 만들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만들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근데 이게 커리큘럼하고 얼마나 얼라인되어 있는지를 그거 하느라고 볼리르티 스터디 하느라고 또 앉아가지고 뭐 주구장창 난리가 아니잖아요 얘랑 얘랑 맞추는 거 힘들고요 커리큘럼하고 어세스먼트가 완벽하게 안 맞는다고 이게 0.9쯤 맞고 여기 0.9쯤 맞으면 0.7이라고 봅시다 아니 0.8이라고 봅시다 이게 0.8만큼 코를레이션 돼 있고 커리큘럼하고 인스트럭션하고 0.8만큼 코를레이션 돼 있으면 얘들은 어떻게 되나요 한 60%밖에 코를레이션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할 거예요 얘네들이 0.8이고 0.8이면요 64 정도밖에 안 돼요 코를레이션이 어세스먼트하고 인터럭션이 그래서 강의하고 어세스먼트하고 따로 국밥이 되는 거의 코를레이션이 뭐예요 65%밖에 안 된다고 얘네들은 그러니까 이상하게 사람들 계속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배운 거하고 시험친 거하고 틀려요 자꾸 그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완벽할 수가 없어요 완벽할 수가 없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이게 일체화가 언제 되냐고 어떻게 되냐고 기술로 일체화시키자라는 거예요 기술로 왜 그러냐면 왜 일체화가 되냐면요 잘 보세요 여기서 이 아이템으로 연습 문제도 쓰고 숙제도 쓰고 과제도 하고 우리가 이거를 공유했잖아요 이제 시큐리티 이슈가 없어지기 때문에 같은 것으로 배우고 같은 것으로 시험치고 같은 것으로 학습하고 같은 것으로 게임하고 이게 그냥 여기에 다이버시티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기 때문에 갖다 쓰라고 데이터만 달라고 갖다 쓰시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21세기는 그렇게 진화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커넥티드 돼 있다고요 커넥티드 된다고 이제 하이퍼커넥션 소사이티로 왔잖아요 모든 디지털 애플리케이션들이요 학습에 관련된 거는요 디지털 기기 속으로 탑재가 돼가지고 이제 얘네들은 그냥 갖다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쓰고 나서 데이터만 주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런 걸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요 문항에 대해서 그레이딩을 하냐 어쩌냐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 엔진이 제공이 되면 그러면서 일어나는 아름다운 일은요 통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과 과정에 맞춰서 열심히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학습 속에서 썼잖아 어세스먼트와 학습이 구분이 없어지잖아요 없어지잖아요 하나의 커리큐엄으로 만든 곳으로 어세스먼트와 인스트럭션이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 지금 생기는 문제점들이 대부분의 소셜 문제점들이 어세스먼트가 됐던 에듀케이션이 됐던 것들이요 얘네들이 일체화가 안 됐음으로 설명이 다 돼요 그래서 그것을 기술로 가져오는 앵글로 하나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쓰실 때 일체화가 이슈가 된 거다 예를 들어서 그럴 때는 이 이야기를 물고 들어가십시오 기술이 어떻게 교육에 도움이 돼서 에듀케이션 테크놀로지 혹은 우리는 어세스먼트 엔지니어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디지털 널리지나 AIG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정확히 디스크라이브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전문가가 되시려면 자, 어댑티브 러닝 많이 했습니다 중간에 인스턴스를 만들고 디지털 널리지를 어떻게 만들고 하는 건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예요 여기서의 지식을 이쪽 아이들에게 전승을 시켜주기 위해서 기술을 중간에 쓰는 과정이잖아요 저희가 지금 써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써나갈 때 저희가 여기가 한 바퀴 돌아요 잘 보세요 기계가 학생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기계가 학생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무슨 앱이나 무슨 이런 서비스를 가지고 로봇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인스턴스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너레이스를 뭐합니까? 그게 문항이 됐든 그게 연습문제가 됐든 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더라고 이거 공부해야 돼 너 이거 할 줄 알아? 너 이거 학습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해야 되는 건 이건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가 그렇죠?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을 했는데 여기만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이야기를 해서 모여서 축적되는 게 뭐냐고요 결국에는 아이들이 어떻게 알고 있고 뭘 모르고 어디가 주로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거고 어디에 어느 부분이 너무 난이도가 어렵고 어느 부분에 연습문제가 부족하고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무슨 뭐 그로스 모델링 만들어 가지고 슬로프 계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what's going on 이제 애들이 여기 데이터가 축적이 돼서 알면 그러면 뭘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잘 가르치고 있구나 못 가르치고 있구나 뭘 더 잘 가르쳐야 될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돌아와서 무엇을 넣어줘야 될지 다음에 무엇을 넣어줘야 될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한 바퀴 도는 것까지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소셜 임플리케이션이 어디서 있냐 하면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하는 사람들이 옛날에는요 같이 할 수가 없었었어요 이 지식을 다 그냥 내가 만든 게 내가 전문가야 내가 잘났어 내가 이야기하는 게 시험 문제야 나는 호텔방에 갇혀서 내가 만들 거야 내가 파워를 가진 사람이야 내가 교수야 내가 선생님이야 내가 문제 만드는 사람이야 그 게임으로 계속 여기가 스톡돼 있었다고 이 부분이 얘네들은 학생들은 별로 죄가 없어요 얘가 문제였어요 우리가 문제였다 어른들이 문제였다고 그런데 여기서 만들어주는 이 과정 있죠 디지털 나우리지 레프레젠테이션 해가지고 온톨러지 모형 해가지고 여기 넣어주는 이 과정 있죠 이게 보인다고요 이제 이게 협력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다고 이제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면서요 이게 공동작업이 가능하다고요 여기가 같이 일을 할 수 있다고요 선생님이 5만 명이면 5만 명이 다 같이 이 작업을 할 수 있다고요 옛날에는 뽑혀가지고 호텔방에서 몇몇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 전체 과정이 다 보인다고요 내가 만든 것들이 내가 컨트리뷰션 하는 것들이 같이 공유하고 쉐어할 수 있는 과정으로 넘어간다고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기술이 뭐 되어 있다가 이슈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정말로 이 기술을 통해서요 지식을 정말로 잘 전성할 수 있는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유니버셜리 밸리드한 지식의 체계를 만들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이 과정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테스트 시큐리티 때문에 시험이라는 건 유출이 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문이 열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술 때문에 특히 제너레이션 엔진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다이네믹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얘가 진화한다라는 거예요 얘가 진화하면서 결국엔 얘가 진화가 잘 돼서 얘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고 얘가 정확하게 지식의 양이 많아지면 누가 진화를 합니까 사람이 진화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더 나아리저블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진화를 하기 때문에 얘의 진화는 사람의 진화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얘를 중앙에 중심축으로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이 테크놀로지를 진화시키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의 지식이 진화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디지털 아울러지가 진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보면 그렇습니다 이야기 한번 하시죠 여러분들 중에 철학 백그라운드가 얼마나 있고 없고는 두 번째 이야기하겠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요 해결 선생님의 절대지 뭐 이런 거 한번 좀 찾아보세요 있는데 여기 보면 정신현상학 파트 2에 해결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인공지능으로 어떻게 가는가에 대한 이슈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의 지식이 어떻게 절대적인 지식으로 진화해 나가는가에 대해서 해결 선생님이 컴퓨터가 없었잖아요 그때는 없는데도 야 우리가 이렇게 계속 발전하다 보면 가지 않을까?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디지털 아울러지가 절대적 발전하면서 절대 지식이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그냥 저는 그거를 유니버셜리 밸리드한 knowledge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뭡니까 좋은 assessment 시스템이 뭐냐고요 유니버셜한 걸 만들고 싶잖아요 generalizable 한 거를 그렇잖아요 그리고 타당한 거를 만들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사람 속에 몇몇의 전문가 속에 갇혀 있다 보니까 사람이 만들다 보니까 그게 유니버셜리 밸리드한 곳으로 가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몇몇의 전문가가 숨어서 하나하나 따로 만들어야 되니까 공개된 곳에서 오픈돼서 만들 수가 없었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의 지식은 그것을 지금의 technology는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돼 다 공개된 곳에서 다 그곳이 다 보이게끔 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얼마나 잘 되는 건지 다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기계가 다 관리해주는 거예요 유니버셜하게도 만들어주고요 밸리드하게도 만들죠 데이터가 나오면요 들어오면요 아이랜 칼리브레이션 해가지고 핏이 재는지 잘 안 되는지 너무 어려운지 쉬운지 다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아니면 또 바꾸면 되니까 수정시켜 나가면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기술을 이용을 해서 유니버셜리 밸리드한 knowledge로 어떻게 가는가에 대한 그 길목에 서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그러려면 우리 전체 단순히 교육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 assessment를 좀 더 싸게 만듭니다 되게 저렴한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비싸고 힘들어도 기술을 가지고 정확하게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게 계속 발전될 수도 어디고 갈 건가에 대한 이슈인데 한국 비디오니까 시간 내면 한번 보시고 재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디지털 knowledge는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습하면서 온톨로지 만들어 보고 항상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거 있죠 리버스 엔지니어 하는 거예요 있는 문항 버리지 마십시오 잘 만들어진 문항으로 다시 끌어올려서 기계가 symbolic manipulation 하는 것으로 다시 올라가서 다시 변형시켜서 내려오고 또 그걸 가지고 또 칼리브레이션 해보고 또 다시 또 바꿔서 다른 문항 만들어 보고 이러면서 이제 그 하이퍼컨덕티드 되어 있는 테크놀로지 그리고 기계가 엄청나게 변형을 빨리 해줄 수 있으니까 그런 컴퓨팅 파워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제 해결 선생님은 그런 거 없이도 인사이트가 뛰어나니까 앞으로는 미래가 이렇게 해서 인류는 이렇게 발전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는 지금 보이잖아요 그게 기술이 어디까지 되는 건지 이거는 뭐 계산한 속도 계산은 뭐 이게 너무너무 싸지고 다 연결돼 있어가지고 어디든지 우리가 뭐 데이터 주고받고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21세기 거기다 코로나 터져가지고 그게 한 5년 10년 빨라진 거예요 저희가 보이는 저희 삶 속에서 이게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졌어요 더 요구가 더 세지고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웹사이트에 무슨 PDF 올려놓고 PDF 올려놓고 그게 무슨 뭐 무슨 플랫폼이라는 등 뭐 그게 올려놓고 그래놓고 그게 무슨 뭐 19세기에 다 나왔던 아이디어잖아요 PDF 올리고 무슨 뭐 PDF 만들어가지고 올리고 다운로드 받고 그거나 그게 무슨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야 진짜 기술서에서 하는 거는 우리가 세스먼트 엔지니어는 관점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으니까 이제 좀 체계적으로 프로페셔널하게 접근할 수 있을 때 하실 때 도움으로 그렇게 사용하시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어쩔 수 있을까 너무 예 Any woke up 네 We